자 그래서 읽고 뜻말하기 준비죠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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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웨건 웨건 뜻이 기억 안난다 그래서 A는 A 그래서 여기까지 O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다같아서 웨건 뜻말잇도 생각 안났나요 오케이 웨건 다음 계속해서 허그 허그 배고프다 배고프다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연속해서 그게 틀리면 오케이 이건 공부가 좀 더 필요하죠 아니 이거 글자는 알고 있는데